네 큰아녀님 이제 앞에 보세요. 뒤에는 이제 따라오든지 말든지 앞에 보고 계세요. 이제 네 안녕히 가세요.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. 지금부터 우리 차춘자 십자우리선생님의 고윤형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 우리 식사는 잠시 멈추고 주인공 아버님과 자제분들 입장한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2012년 5월 25일 자 지금부터 차춘자 십자우리선생님의 고윤형 을 시작하겠습니다. 가족 입장하세요. 하루는 안 좋은데야 자 우리 뒤돌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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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금요일날 오후에 우리 아버님의 고인연식을 와주신 내민자분께 대단히 감사 뜻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. 두 차례여 경례 조직에서 계시고요. 조직에서 계시고 우리 작은 아버님들 모시겠습니다. 단상으로 작은 아버님 작은 아버님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. 자 아버님 형제분들 나와주세요. 작은 아버님 혼자 오셨어요? 몇 분 계시던데요? 그럼 빨리 나오세요. 고모님들이 나오시죠.